찌끄쇼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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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다! 안녕하세요!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! 지입니다! 안녕하세요! 나의 여동생이 이렇게 기울일 수가 없어 담당 탁다라입니다! 여러분들! 많이 호응해주세요! 찌끄쇼꼬! 똑똑! 여러분들! 지은이가 왔어요! 지은입니다! 탁! 여러분! 총 맞으셨나요? 저에게 진짜 폭행되신 것 같아요!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줄 윤지입니다! 네! 여러분! 저랑 같이 게임을 해주세요! 하늘에서 내려온 별같은 세이라! 롬쥐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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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이치치! 네! 안녕하세요! 세이라입니다! 오! 그러면 이제 바로 포도포도 회 했으니까 핑키프러미스 바로 탁!